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2019 4월 학평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분석과 전략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그 4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일단 수고 많으셨어요. 3월 총평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3월 4월 모두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된다고 했고 실제로 난이도 자체는 높지가 않았다. 그쵸? 매우 쉬웠어요. 다만 3월은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나왔었죠. 1컷이 41점 이렇게 나왔었는데 4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념이 어느정도 완료가 돼갑니다. 그쵸? 고3 수험생들이 개념 공부가 완료가 어느정도 돼가기 때문에 킬러 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문제를 맞추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3월이랑 4월이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했잖아. 점수 1컷이 올라간다고 했고요. 실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실시간 등급컷.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볼까요? 실시간으로 보니까 1컷이 45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3월에 비하면 한 달 정도 전인데요.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실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컷이 4점이 올라갔어요. 1컷, 커트라인이 4점 올라갔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잘 봤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험에 비해서. 또는 정말 많이 쉽거나, 정말 많이 쉽거나 그럴 때 등컷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난이도는 차이가 없는데 지식형 문제들을 맞추기 때문에 1컷이 올라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점, 38점, 30점, 21점 정도로 3월보다는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튼 문제 난이도는 비슷했지만 여러분들이 3월에 비해서 잘 봤다라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학습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6평 어떻게 된다 그랬죠? 6평. 6평은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등급컷은 44, 45로 4월과 비슷하게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젠 킬러 파트까지 연습이 되어간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누누히 얘기하지만 고3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과탐 공부를 제대로 수능을 맞춰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은 어마어마합니다. 3월달 성적과 6평 성적이 분석을 해보면 난이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등급컷이 유지되거나 올라간다는 것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매우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월달의 고3이랑 수능 직전의 고3의 과탐 실력은 대단히 큰 갭 차이를 보입니다. 거의 뭐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정도의 차이가 바로 1년 사이에 벌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4월달 시험을 봤잖아요. 봤으면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총평이라는 거는 이거에 대한 어떤 4월 모의고사 자체만의 어떤 분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전략도 매우 중요하잖아. 간단하게 분석과 그리고 최고 오답도 확인한 후에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보이긴 보입니까? 잘 안 보여서 상관없어. 자 1, 2, 3, 4 단원이 똑같이 매년 출제되듯이 6, 5, 4, 5로 출제가 됐습니다. 6, 5, 4, 5 여기. 이거 5문항이에요. 6, 5, 4, 5로 출제가 됐고요. 이거 5문항? 자 5문항입니다. 자 1단원 같은 경우는 항상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교과 과정대로 정리를 했더니 1단원에서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일단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운동의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 세 가지가 뉴턴 역학 아닙니까? 뉴턴 역학. 특히 2번이, 두 번째로 나와있는 19번이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캐플라 법칙 꼭 나오고요. 특성의성 꼭 나오죠. 기본 입자가 꼭 나옵니다. 이렇게 항상 나오는 주제에 6가지가 딱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매년 출제가 되는 주제입니다. 킬러는 19번 운동법칙이었고요. VT 그래프도 같이 써야 돼. 그래서 VT 그래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2번도 VT 그래프였는데 19번도 풀 때는 VT 그래프를 이용한다. 물론 평균 속력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데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보면 조금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단원 같은 경우 물질광장기장, 정전기유도, 검전기가 나왔는데 검전기는 출제가 됐다 안 됐다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점전화의 전화량과 전화량의 종류를 판단하는 게 많이 출제가 되죠. 전류의 자기작용, 전자기유도, 보호의 수원자 모형, 반도체. 이렇게 늘 나오던 주제예요. 거의 다섯 개도 정해져 있습니다. 출제 유형이. 3단원 정보와 통신 네문항인데요. 정상파 거의 나오죠. 광전효과와 빛의 합성 같이 연계된 거 나오고요. 전자기파 기초 문제로 1번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정말 쉬운 마이크로파가 출제가 됐죠. 교류회로 늘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번 사흘 모의사 3단원도 항상 나오던 주제가 출제가 되었다. 4단원 에너지 파트인데요. 다섯 문제. 전기에너지, 송전이라고 부르는 부분 출제됐고요. 핵에너지 늘 나오죠. 돌림잎 늘 나오죠. 유체역학 늘 나옵니다. 연력학 늘 나오죠. 이번 시험은 늘 나오던 것 위주로 출제가 됐다. 그리고 사실 수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테마들 가지고 출제가 되는데 가끔씩 다른 게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최고 오답 문항을 한번 볼까요? 최고 오답. 다섯 개 정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어려웠던 다섯 개의 문제. 가장 많이 틀린 건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뉴턴역학인데요. 정답률은 30% 정도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30% 중반쯤 되네요. 이거는 3, 4월의 특징이다. 6평이나 9평 수능 가게 되면 가장 어려운 문제는 20% 때 후반 때 정도까지 나옵니다. 알겠죠? 실제로 아주 어려운 킬러는 출제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19번 가장 많이 틀렸고요. 정답률은 35% 정도 되고요. 그리고 18번. 18번이 유체동력학, 유체역학 파트인데요. 유체역학에서도 유체동력학으로 위쪽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네요. 우리는 선생님 교재에 있었죠. 그냥 압력차 방정식 쓰면 바로 풀리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외우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원리대로 풀려고 하면 상당히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물론 원리 중요한데요. 원리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간단한 방정식을 기억하고 있다가 외워서 푸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평이했죠. 정답률은 40% 정도 정답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얘랑 비슷하게 20번. 돌림임 문제. 돌림임. 20번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게 20번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돌림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 알겠죠. 평이한 수준이었어. 그런데 20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얘도 킬러 문제라고 하기에는 정답률이 너무 높네요. 40%. 수능으로 가게 되면 가장 어려운 세 문제는 30%, 40% 미만 때입니다. 그러니까 20% 후반, 30% 초반 이 정도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3대 역학 문제라고 하죠. 회전역학, 유체역학, 뉴턴역학 3대 역학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역학 주제에서 이렇게 지금 재학생들이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당례성 이론 특상 그 다음이 특상이에요. 특상 플러스 이제 9번이 특수당례성 지식적인 건데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좀 틀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이 13번 13번이 또 역학입니다. 뉴턴역학 얼만큼 뉴턴역학을 잘 해야겠는지 알겠죠. 물론 뭐 정답률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 4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틀린 5문제는 이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4월달이 딱 됐잖아. 4월달이 딱 됐을 때 이걸 보니까 3월달에는 지식문제들도 다 틀려나갔는데 4월달에는 이제 그건 아니야. 지식문제는 이제 안 틀렸고 어떤 거? 진짜 우리가 킬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알겠죠? 개념학습이 슬슬 완료가 됐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대책은 하나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지금 4월이잖아요. 고3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시험 내신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내신이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지. 그쵸? 없는 사람들 축하드립니다.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학교 시험 기간에는 일찍 일찍 끝나잖아. 그때 여러분들 PC방 갑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부족한 수능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점수 안 나온 걸 축하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조금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기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빨리 치고 나가셔야 돼요. 알겠죠? 정시의 문은 사실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좁잖아요. 좁지만 어차피 나한테는 이제 수시는 불리한 어떤 입시 제도가 돼버렸다면 빨리 여러분들이 정시 체계로 가서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내신 기간인 사람들은 일단 잠깐 동안에 그 내신 준비 기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봐 수능을 여러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당연히 지금 이쪽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날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정도까지 이제는 킬러 파트 고난도 주제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알겠죠? 예. 고난도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고난도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3대 역학 문제입니다. 뉴턴역학 유치역학 돌림임 특히 유치역학 같은 경우 유치역 동력학도 있지만 부력 관련된 것도 있죠. 이번에는 부력이 안 나왔단 말이야. 부력이 더 어려운 거 아시죠? 그렇죠? 이 3대 고난도 연습을 적어도 6월까지 6평 전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6평 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6월 사실 7월 정도까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난도 연습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 풀고 이랬잖아. 전범위를 공부를 좀 해서 쉬운 문제들 20개 중에 15문제들이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했다면 이제는 고난도 연습에 좀 집중을 해둬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알겠죠?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전범위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 여름방학 시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름방학 시즌 때 7월에서 8월 정도 8월 정도에는 다시 고난도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킬러 주제밖에 못하기 때문에 1사밖에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7, 8월 달에는 전범이 실전 문제 풀이 정도 같은 것들을 해주셔야죠. 알겠죠? 2, 3단원을 이제 까먹어가기 때문에 지식형 문제들을 까먹잖아요. 까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7, 8월 달에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9월과 10월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9월과 10월 달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총정리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실모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실모 연습을 통해서 실전 대비를 해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좀 잡으시면 돼요. 다만 이제 뭐 개념이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스케줄보다는 더 중요한 건 항상 뭐다? 개념이다. 개념 학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잘 짜서 공부를 해주세요. 물리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들이 가득 나오는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에 수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식형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좀 공부를 해놓고 그리고 고난도 연습하고 전범위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총평은 이 정도 하고 6평 때 다시 총평에서 만나겠지만 그때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3, 4월간은 알겠죠? 그래서 6평까지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공부를 좀 해놔서 6평에서 좀 쓴맛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해설강의는 제가 따로 업로드를 할 겁니다. 해설강의 3월부터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책에 있는 순서대로 총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해설강의를 올해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3월달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전체 20문제들을 재배열을 해 문제들을 재배열을 해서 책의 순서대로 책 순서대로 그대로 배열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설강의를 쭉 보게 되면 전범이 복습을 할 수 있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해설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총정리 강좌다. 중간중간 모의고사 어차피 고상 같은 경우는 1년에 6번밖에 없단 말이야. 3, 4, 5월 업고 6, 7, 8월 업고 9월, 20월 이렇게 6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 6번 6번 중간중간 총정리한다 라는 생각으로 제 강의를 해설강의를 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설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